한국 우수 추리 단편 모음집 제4권 1, 2, 3권의 흥행 성공에 이어서 드디어 1989년 1월 행님 출판사가 펴낸 네 번째 추리 소설 단편 모음집입니다. 저는 첫 작품부터 아주 홀딱 반해가지고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강형원 작가의 산장 손각시라는 제목입니다. 1988년, 89년 이 즈음에 이런 밀실 추리 소설 작품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게 놀랍게 느껴졌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실지 대한민국의 쌍팔년도판 밀실살인사건 즐겨보시죠. 강형원 추리 소설 산장 손각시 빗줄기는 거셌다. 한밤중인데다 깊은 산속이라 더욱 어두웠다. 산에는 우비 속에 턱을 집어넣고 걸었다. 포장되지 않은 질퍽질퍽한 길이었다. 다리가 나왔다. 계곡물이 급격히 불어 다리 위로 물이 흘러넘쳤다. 산에는 다리를 넘어 한참을 더 걸어갔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다. 길이 끝나고 별장이 나타났다. 산에는 대문 앞에 서서 배를 눌렀다. 번개가 번쩍했다. 주위가 갑자기 밝아오면서 산의 모습이 나타났다. 깡마른 체격이었다. 왼쪽 뺨에 길고 깊이 패인 칼자국이 보였다. 이어서 천둥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동시에 대문이 열렸다. 산에는 주위를 히끗 돌아본 다음 재빨리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정원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넓었다. 응접 소파에는 남자 하나가 티비를 보고 있었다. 털보였다. 몸집이 커다랗고 거무튀튀했다. 이제 왔냐 족제비. 우비를 벗고 거실로 막 발을 디디는 사내에게 털보가 한쪽 눈을 찡그리며 말했다. 거칠고 투박한 목소리였다. 늦었습니다. 족제비는 공손하게 머리를 숙인 뒤 말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거실에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응접실 테이블 위에 과일을 내려놓았다. 인사해라. 내 집사람이야. 여자는 생긋 웃어보였다. 기미가 잔뜩 끼고 콧구멍이 들여다배는 30대 중반의 여인이었다. 여자가 인사를 마치고는 거실에서 나갔다. 두목 언제 또 바뀌었습니까? 족제비가 새끼손가락을 들어보였다. 2년 전에 안양에 있는 바닷살롱에서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여자는 내가 만났던 여자 중 가장 참한 여자야. 비록 오다가 나 만났지만 아이고 오늘따라 자꾸 헛소리가 튀어나와. 나는 이제야 가정을 가지게 됐다. 가정의 따스함을 비로소 느끼게 됐지. 이제 이 세계에서 손을 씻을 거야. 차인벨이 경쾌하게 울렸다. 털보는 누군지 확인도 하지 않고 단추를 눌렀다.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면서 산에 하나가 나타났다.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산에는 거실로 들어왔다. 애꾸눈이었다. 오 두목! 폭우입니다! 아유 홍수가 날 것 같아요! 애꾸눈이 털보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말했다. 장마 때 비를 맞는 건 당연하잖아! 비 좀 맞았다고 떠벌릴 거 없어! 그리고 이제 날 두목이라고 부르지 마! 내가 뭐 꼭 도둑놈 우두머리 같잖아! 그런데 두목! 털보가 얼굴을 찡그렸다. 죄송합니다, 털보 형님. 제가 요 앞다리까지 택시를 타고 들어왔는데 택시기사가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디다. 글쎄, 여기에서 6.25 때 괴력인한테 마을 주민 수백 명이 학살을 당했대요. 별장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동네 처녀가 셋이나 자살을 했대요. 어이구, 비 오는 밤이면 흰 소복을 입은 처녀귀신 셋이 울고 있는 거를 마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봤답니다. 애꾸눈이 겁먹은 표정을 짓고 말했다. 방 안이 갑자기 스산해져 왔다. 그때 고양이가 울면서 나타났다. 애꾸눈이 흠칫 놀랐다. 털보가 갑자기 머리를 뒤로 젖히고는 껄껄거리며 웃어댔다. 족제비도 따라서 웃었다. 하하, 거 시덕자는 소리 좀 하들 마라. 내가 이 별장지기 생활이 벌써 2년째야. 처녀귀신은커녕 귀신 옷자락도 보질 못했다. 건장한 사내새끼가 전설 한 구절 주워듣고서 겁을 먹고 그래. 천하의 애꾸눈답지 않게. 그래도 처녀귀신이 제일 무섭다던데. 애꾸눈은 고개를 돌리고는 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때 또 한 사내가 나타났다. 사내는 왼손에 007 가방을 들고 있었다. 뱀대가리, 너는 늘 하던 대로 오늘도 제일 늦는구라. 털보가 사내에게 수건을 던져주며 말했다. 뱀대가리는 빗물을 닦고는 자리에 앉았다. 뱀대가리의 눈은 가늘게 찢어졌고 눈동자는 뱀처럼 빛났다. 길이 온통 물바다예요. 다리가 곧 끊어질 것 같습니다. 뱀대가리가 말했다. 그게 끊어져 버리면 여긴 완전히 고립돼 버리지. 마을로 가는 길은 그것뿐이야. 비싸는 해발 900미터야. 길도 없지. 어차피 오늘 돌아가기는 틀렸다. 며칠 묵고들 가게. 자, 뱀대가리, 이제 분배를 시작하지. 뱀대가리는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다. 그는 주위를 한번 돌아보았다. 우리밖에 없는데 돌아볼 게 뭐 있어? 털보가 털보가 툭명스럽게 내뱉었다. 털보 아내가 맥주를 가지고 나타났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는 다시 거실을 나갔다. 뱀대가리는 동작을 멈추고는 여자가 거실에서 사라지는 걸 끝까지 확인했다. 형님, 만사 부려 튼튼이라고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안전하죠. 괜찮아. 내 아내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뱀대가리가 가방을 열었다. 네 덩어리에 사각진 뭉치가 나왔다. 흰 종이로 꼼꼼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똑같이 내등분했습니다. 한 뭉치에 오백만 원짜리가 백장씩 들어있습니다. 모두 확인들 해보시죠. 오백만 원짜리가 백장이면 털보가 열 손가락을 모두 펴보이며 샘을 하기 시작했다. 오억 원입니다, 형님. 족제비가 대답했다. 나도 알고 있어. 털보가 소리를 꽥 질렀다. 그런데 왜 그것밖에 안 돼. 네 놈이 더 챙긴 거지. 애꾸눈이 뱀대가리에게 따지듯 말했다. 뭐야? 뱀대가리도 흥분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애꾸눈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뱀대가리의 멱살을 잡아주었다. 뱀대가리도 당하지만은 않았다. 그도 애꾸눈의 멱살을 잡았다. 그만들 두지 못해! 다시 털보가 소리를 쳤다. 그때서야 비로소 두 사람은 씩씩거리며 떨어졌다. 오억이면 작냐! 서로 믿어야지! 내가 두목... 아니, 그 뭐냐... 내가 보스라고 해서 더 챙긴 적도 없었고 뱀대가리가 우리를 속인 적도 없었잖아.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경찰이 벌써 냄새를 맡았는지도 몰라. 누구든지 혹시 잡히더라도 코 풀지 마라. 다른 동료들을 물고 들어가는 놈은 지옥까지 쫓아가서 혼을 내줄 거야. 코를 푼다는 거는 이 분다는 뜻입니다. 동료를 푼다 이거죠. 명심하겠습니다 형님! 쪽제비가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사람이 제각기 맥주잔을 가득 채우고는 높이 들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잔이 부딪혔다. 그런데 형님은 어떻게 이런 데 살고 계십니까? 애꾸눈이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내가 누구냐? 별이 모두 열한 개야. 모두 사기 전까지. 다른 놈들처럼 도둑질이나 강도질까지 해야 되는 잡범들하고는 다르지. 순수한 정통 사기업자야. 난 그게 자랑스러워. 경찰에 발각되지 않은 것도 스무 개가 넘지. 여하튼 사기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이 털보야. 큰 사기 사건만 터지면 경찰들이 날 찾아. 서울에 있었어 봐. 성가시러워서도 못 살아. 너희들 형수를 만난 뒤로 여기까지 흘러들어왔지. 경치 좋고 물 말고 거기다가 이렇게 거대한 저택이 있지. 뭐 비록 남의 집이지만 별장 주인이야. 뭐 1년에 서너 차례 나올까. 만고땡이야. 형사들이 내가 여기 있는 걸 알 리도 없고 말이야. 털보는 얘기를 끝내고는 주위를 한번 돌아보았다. 두목이 얘기하는데도 그 사이를 못 참고 꾸벅꾸벅 조는 자가 있었다. 털보는 혀를 끌끌 찼다. 성질 많이 죽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놈은 며칠 동안 눈에 검은 안경을 달았어야 했다. 자 그만들 들어가서 자. 피곤할 테니. 별장은 2층 건물이었다. 아래층만 해도 방이 4시나 됐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 방 하나씩 차지할 수 있었다. 밤은 깊어갔다. 비는 추적추적 계속 내렸다. 댕 댕 댕. 거실에 걸려있는 괴종시계가 12점을 치기 시작했다. 고양이가 울면서 거실을 가로질러 갔다. 또독, 토도독. 어느 방에선가 타자 치는 소리가 새 나왔다. 다음 날에도 비는 계속 쏟아졌다. 식당에 다들 모였지만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뱀 대가리였다. 식사가 다 끝나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에이, 이거 과연 뱀 대가리 답군. 이 친구는 도대체 시간관념이 없어. 털보가 아내 쪽을 한번 살펴보고는 말했다. 어이, 족제비. 족제비. 식사 다 했으면 네가 가서 깨워라. 식사할 때 같이 해야 설거지할 사람이 힘들질 않지. 알았습니다. 족제비가 일어나 뱀 대가리가 잤던 방으로 갔다. 어이, 뱀 대가리. 일어나. 그가 소리치면서 문을 두드렸지만 뱀 대가리는 일어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방문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방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족제비는 털보 아내로부터 방문 열쇠를 얻어가지고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안에서 고리가 채워져 있었다. 형님, 수상합니다. 분명히 안에 사람은 있는데 통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털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족제비, 우산 들고 따라와. 털보와 족제비는 정원 쪽으로 나갔다.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두 사람은 뱀 대가리가 잤던 방의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뱀 대가리가 방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족제비가 창문을 열려고 해보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족제비가 돌을 주워와 창문을 깨고서야 그들은 비로소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방문에는 작은 쇠막대로 빗장이 질려 있었다. 빗장을 풀고 방문을 열자 애꾸눈이 들어왔다. 죽었어! 족제비가 뱀 대가리에 손을 잡아보고는 말했다. 시체는 이미 싸늘했다. 뱀 대가리는 한쪽 손에 술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방 테이블 위에는 맥주 한 병과 술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이 방에 들어와 족제비와 같이 술을 마셨던 것으로 추측됐다. 독약을 마셨어! 애꾸눈이 시체와 술잔을 번갈아 가면서 살펴보고는 말했다. 침대 머리 쪽에 깨끗이 타자로 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런 생활은 이제 싫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세상을 하직한다. 유서였다. 타작이는 침대 옆 장식장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끝내 뱀 대가리 자신이 어제 분배했던 자신의 몫은 보이지 않았다. 수상해! 뱀 대가리는 자살할 위인이 못 돼. 더구나 뱀 대가리는 타자라고는 쳐본 적이 없는 놈이라고. 만약 이 친구가 유서를 남겼다면 손으로 직접 쓰는 게 자연스럽지. 족제비가 의심으로 가득 찬 눈초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타살인데... 애꾸눈이 고개를 갸웃해 보이면서 말을 이었다. 범인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니놈 짓이지? 족제비가 애꾸눈의 멱살을 잡았다. 니놈이 분배에 불만을 갖고 뱀 대가리를 해쳤지? 어? 가만두지 않겠어? 이거 놓지 못해, 족제비. 뱀 대가리 몫은 어떻게 했어? 응? 애꾸눈! 넌 동료를 배반하고... 집어치어! 털보가 소리를 빽 질렀다. 범인이 나갈 구멍이 없잖아. 애꾸눈 짓이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누가 뱀 대가리를 죽였습니까? 자살이 분명해. 나도 이따금 자살하고 싶을 때가 있어. 하지만 자살이 아닙니다. 뱀 대가리 몫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시끄러워. 시끄러워. 나도 지금 생각 중이야. 털보가 골치 아프다는 듯 이마에 손을 얹고 말했다. 이 집에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족제비가 말했다. 있을 리가 없지. 우리가 여기 모인다는 걸 아는 자가 없다고. 설령 있다고 해도 또 그놈이 범인이라고 해도 역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렇다. 방문은 이중 시건 장치가 된 채 모두 잠겨 있었고 창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다. 비밀 통로나 그 밖의 다른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혹 없을까 해서 이들은 샅샅이 살펴보았다. 하지만 쥐구멍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귀신 짓이야. 전혀 귀신 짓이 분명해. 애꾸눈이 몸을 바르르 떨면서 말했다. 거시덥자는 소리 하들 말아. 털보가 다시 큰 소리로 꾸짖듯 말했다. 그들은 비를 맞으며 별장 부근 산속에 뱀대가리의 시체를 묻었다. 털보는 묘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족제비가 이만 내려가자고 했지만 털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뱀대가리. 털보는 비를 맞으며 나직하게 부하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넌 대단한 놈이었어. 우린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피로 맺은 천우야. 애꾸눈이 고개를 갸우뚱해 보였다. 뱀대가리하고 6.25 때도 같이 있었습니까? 뱀대가리가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었나? 조용히 해야 했구나. 털보가 말했다. 꼭 총을 들고 싸워야만 저느냐. 10년 전, 아니 한 15년 전이었지. 털보는 양손을 들어 커다란 제스처를 해보였다. 빗물이 그의 코와 눈으로 흘러들어가 그의 말은 자주 증단됐다. 하아, 올해는 이틀을 굶었었지. 돈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음식점에 들어가 상다리가 휘청할 정도로 차려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 내가 중간에 겁이 나서 그만 시키자고 했지만 뱀대가리는 듣질 않았어. 하하, 녀석은 1년 치를 배에 채우자고 우겼지. 배짱이 두둑한 놈이야. 아, 그날 먹던 갈비 맛. 나는 그 맛을 어디서도 더 이상 맛볼 수 없었어. 하아, 나중에 주인한테 붙잡혀서 죽도록 얻어맞고 경찰에 넘겨졌었지. 경찰에서 무전 취식으로 처음으로 별을 하나 달게 됐었다. 그 뒤 우리는 전쟁터를 무수히 누볐지. 해, 자식. 배짱은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시간을 지킬 줄 몰라. 장례가 끝난 뒤 족제비와 애꾸눈은 서둘러 별장을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다리 부근에서 걸음을 돌려야 했다. 다리는 온데간데 없고 계곡물이 크게 불어나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다. 그들은 별수 없이 별장에서 하루를 더 머물러야 했다. 다시 밤이 됐다. 괴종시계가 천천히 열두 점을 치기 시작했다. 고양이가 울었고 어디선가 빗소리에 섞여 타자치는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 날이 밝았다. 식당에 식사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번에는 족제비가 보이지 않았다. 털보아 애꾸눈은 족제비의 방으로 갔다. 방문은 역시 안에서 잠겨 있었다. 그들은 다시 정원으로 해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족제비는 죽어 있었다. 그들은 창문을 깨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게 어제와 동일한 방법이었다. 방문과 창문은 모두 안에서 잠겨 있고 침대 위에 타이핑된 유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족제비는 간밤에 누군가와 술을 마셨던 듯 방 안에는 거의 빈 맥주병 하나와 술잔이 두 개 나뒹굴고 있었다. 족제비는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돈뭉치는 또 사라져버렸고 타자기가 뱀대가리의 방에서 이 방으로 옮겨져 있었다. 귀신 짓이야 애꾸눈은 겁에 잔뜩 질린 채 중얼거렸다. 그들은 족제비의 시체를 산속에 묻었다. 족제비 털보는 어제 뱀대가리를 묻고 나서 했던 것처럼 그를 나직하게 불러보았다. 빗줄기는 거세게 털보의 얼굴을 핥히고 있었다. 니놈이 우리 사업에 꼈을 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지. 그 흉측한 칼자국 때문에 상대로부터 의심을 사게 됐으니까. 못난 놈. 다음에 태어나면 두 번 다시 얼굴에 칼자국 만들지 마라. 불쌍한 녀석. 유난히도 충성심이 깊었었는데. 폭우는 계속됐다. 어쩔 수 없이 애꾸눈은 별장에서 하루를 더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처녀귀신 짓이 분명하다고 중얼거렸지만 털보는 코웃음만 쳤다. 다시 밤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고양이 울음소리도 열두시를 알리는 괴종시계 소리도 타자치는 소리도 들려왔다. 그리고 비도 여전히 내렸다. 다음날 아침 나타나지 않은 건 애꾸눈이었다. 돈뭉치가 사라진 것도 방문이 안에서 잠겨진 것도 타이프된 유소가 남겨진 것도 타자기가 애꾸눈의 방으로 옮겨진 것도 애꾸눈이 독약을 마신 것까지도 모든 게 뱀대가리와 족제비가 죽었을 때랑 똑같았다. 애꾸눈 털보는 애꾸눈 무덤 앞에서 머리를 깊숙이 숙이고는 중얼거렸다. 겁없이 세상을 날뛰던 게 네 놈이었지. 죽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겁먹을 줄도 알게 됐고 이제야 세상을 좀 알게 됐나 싶었는데 세상을 등지게 됐구나. 한 번 털보 부하면 영원한 털보의 부하야. 머지않아 나도 너희들 곁으로 가게 될 거야. 잘 가게 애꾸눈. 여보 빨리 여기서 도망가요. 무서워요. 애꾸눈을 산에 묻고 돌아오자 털보의 아내가 겁에 질린 눈으로 말했다. 송각시가 나타난 거예요. 송각시? 그게 뭐야? 털보가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처럼 눈을 껌뻑거리며 물었다. 이는 참 처녀귀신 말이에요. 처녀귀신. 에이 그렇게 돌려서 말을 하니 내가 알아들을 수 있나 하지만 송각시의 짓은 분명 아니야. 털보는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자신있게 말했다. 귀신이 아니면 누군가가 죽인 거예요. 누군가가 혹시 당신이? 털보 아내는 말을 더듬다가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남편이 마지막 부분을 듣지 못했음을 확인하고는 얼른 말을 바꿨다. 이 집에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자가 그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왜? 돈을 노린 거죠. 돈을. 털보는 코웃음을 쳐보였다.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요. 돈이라는 거는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생기는 건데 이 사건은 돈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요. 난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 매일처럼 계속 빠져나가요.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어디를 갈 수 있다는 말이오. 다리는 이미 끊어졌고 더구나 뒷산은 빠져나갈 길이 없소. 자 내가 옆에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구려. 밤이 깊었어요. 부부는 잠자리에 들었다. 털보는 어느새 깊이 잠이 들었다. 그는 코를 크게 골았다. 밤은 다시 깊어갔다. 괴종시계가 열두 점을 치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여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일어나요. 무서워서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요. 여자가 털보의 몸을 마구 흔들었다. 털보는 눈을 부비고 몸을 세웠다. 저하고 얘기 좀 해요. 여자는 냉장고를 열었다. 그리고는 맥주를 꺼냈다. 냉장고 위에는 타자기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부부 중 누구도 거기에 눈길을 두지 않았다. 털보는 구시렁 걸리며 침대에서 나왔다. 부부는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여자는 맥주를 한 병 더 냉장고에서 꺼내왔다. 제 과거를 말하겠어요. 여자는 혀가 약간 꼬그라져 있었다. 그녀는 새 맥주병을 따가지고는 털보에게 따라주었다. 그만둬요. 이제 와서 당신 과거를 알아 뭐하겠소. 난 당신 과거 묻어두기로 했소. 털보는 덤덤하게 말하고는 잔을 입가에 갖다댔다. 하지만 오늘은 하고 싶어요. 안양 바닷살롱에 가기 전에 다방에서 차를 날랐어요. 그전에는 상점에서 물건을 팔았죠. 모두 다섯 군데였어요. 참 많이도 옮겨 다녔네요. 옷가게, 문방구, 슈퍼마켓, 과일가게, 그리고... 털보가 맥주를 벌컥거리며 들이켰다. 선어 모금이나 마셨을까? 갑자기 그는 목을 쥐어짜듯이 잡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알이 뒤틀리고 입에는 거품을 물었다. 그리고는 방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몸을 바르르 떨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마지막 한 군데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자는 아쉬운 듯 중얼거렸다. 그녀는 냉장고 위에서 타자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톡톡 치기 시작했다. 이런 생활은 이제 싫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녀는 타자치기를 마치자 침대 밑에서 털보가 숨겨놓았던 그의 몫을 꺼냈다. 그리고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창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이어서 유리와 창틀 사이에 끼어 있는 고무밴드를 떼냈다. 창문 유리가 창틀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녀는 그 속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잠갔다. 이번에는 역순으로 유리창을 끼우고는 고무밴드에 접착제를 바른 뒤 다시 붙였다. 내가 마지막으로 유리 가게에서 점원 생활을 했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번개가 번쩍했다. 갑자기 주위가 밝아오면서 그녀의 얼굴이 푸르스름한 빛을 띄며 나타났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일을 마치고는 창문이 잠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생각했던 대로 창문은 굳게 잠겨져 있었다. 나중에 누가 시체를 발견한다면 자살한 줄 알겠지. 그때쯤이면 털보의 시체는 부패해서 누군지 확인조차 불가능할 것이다. 그녀는 정원을 돌아 거실로 들어갔다. 숨겨두었던 돈 뭉치 네 덩어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자는 갑자기 귀신처럼 웃어져 쳤다. 5억씩 내시면 20억 원. 이제야 내 꿈이 이루어졌어. 이 돈으로 상점을 하나 차릴 거야. 그동안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주인들로부터 얼마나 수모를 당했던가. 그녀는 자기 가게를 하나 갖는 게 꿈이었었다. 그녀는 종이 뭉치를 뜯었다. 뭉치마다 빳빳한 수표용지가 한 다발씩 들어있었다. 그녀는 다시 웃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점점 보통대로 돌아오더니 이번에는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약속 어음 500만 원 정 자기 압수표가 아니었다. 모두 어음 쪼가리였다. 털보일당은 이른바 약속 어음 사기꾼들이었다. 부도난 회사나 유령 회사로부터 은행 어음을 한 장당 500원씩 사들여 그 수백 곱 이상을 붙여 실수요자에게 팔아넘기는 어음딱지 사기꾼들. 소설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게 자기 압수표인 줄 알고 은행에 가서 재빨리 바꿔서 자기가 현금화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음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여자의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악하게 4명의 사람을 죽이고 자기 몸만 챙기려고 했던 이 여자는 헛일을 한 게 됐다는 그런 결말이고요. 그 밀실 살인의 기발한 방법이 사실 참 허무하고 간결했다는 사실도 마지막에 밝혀지죠. 이제 예전 추리소설을 읽으면 거의 요즘 젊은이들이 사극 보는 것처럼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밤 12시를 그냥 뭐 그렇게 늦은 시간이라고 사실 안 느끼잖아요. 예전에는 밤 12시가 엄청 깊은 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에서 소설 속에서 계속 12시라는 괴종시계가 장치로 등장을 하잖아요. 혹시 깊은 밤인 것처럼 괴종시계가 12점을 울리고 고양이가 울고 막 이런데 이제 그것이 요즘 정서에는 좀 안 맞고 그 다음에 자기 부하들이 죽어가는데도 털보는 너무 의연하고 범인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사실 과하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뭐 어쨌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누군가가 숨어있든지 귀신이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마지막까지 왜 저도 털보가 그랬나 뭐 이런 궁금증을 갖고 끌고 가는 힘이 재미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의견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가끔 설문조사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귀찮으시더라도 꼭 별 5개 5개가 다면 5개, 10개가 다면 10개 꽉꽉 눌러주세요. 안잡이 정지 먹었다가 이제 막 풀렸잖아요.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